오늘 이 새벽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의 보증수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스 11장을 보고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스 11장 전체에 믿음으로 믿음은 이 믿음이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만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믿음이 곧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안다란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대로 응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다 해서 무조건만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믿음이라고 할 때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보다는 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간절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즉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실 때 또 그 특정 사람들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언약과 말씀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언약을 얘기합니다. 얼만큼 언약이 확실한가? 얼만큼 이 사람에게 말씀이 확실한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보증수표,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상입니다. 오늘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즉 실제 모습, 실체를 정확히 보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로 우리가 실상,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즉 허상을 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실상을 봐야 되는데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얘기하죠. 보는 눈을 얘기합니다.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특히 사람을 보는 눈. 보는 눈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인도받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보는 것이 전부 다라는 거죠.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자기 관점에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인 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사람을 보는 눈이 결국은 율법적 관점, 세상적 관점, 죄의 관점에서 그 틀에 묶여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합니다. 즉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결국 관점 훈련입니다. 1차 합숙부터 70인 미션홈 모든 훈련들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문제와 사건과 특별히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훈련입니다. 장세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전병이를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육신적인 도움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이란 말은 집중해서 자세히 쳐다봤다는 거죠.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즉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안전병이에게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재앙과 저주를 베드로는 정확히 주목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문제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틀리게 보면 계속 틀린 답을 주게 됩니다. 물론 안전병이를 성전으로까지 매일 옮겨주는 육신적 봉사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병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전을 베풀어주는 그런 경제적인 도움 너무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안전병이에게 찾아온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재앙과 저주 모든 운명 사주 팔자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실체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속죠? 실상이 아니라 허상에 속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배달원 이복 형제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가정의 상처라는 허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정의 상처에 요셉이 속았다면 평생을 아빠를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라는 그 틀에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노예라는 감옥이라는 그 허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과 꿈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라는 믿음의 실상을 제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문제 그 자체만을 쳐다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가 잘 안되고 그건 전부 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을 보는 순간 속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렸던 골리앗 앞에 서서 블레셋과 골리앗이라는 그 허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허상에 속은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인여름 누구죠? 사월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십 년 가까이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월왕의 허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빼앗긴 언약계를 되찾아오고 그 언약계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언약 성취의 실상을 제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실상을 붙잡는 그런 보금적인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철제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 실상을 정확히 보면 무엇이 따라오느냐 믿음의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즉 증거를 붙잡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부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뭘 믿는지 무슨 내용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이 확실치 않다는 거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노아는 약 100년 가까이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리고 내필임에 타락하고 무너진 그 시대에 한 달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를 산 꼭대기에서 방주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노아의 열정만으로 노아의 열심만으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첫 출발 믿음의 도약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훈련의 자리입니다. 모임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믿음의 첫 출발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럼 뭘 듣느냐 여러분들은 주로 뭘 듣죠? 사람의 말 세상의 말 하루종일 세상에 나가 살면서 거의 99% 이상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귀가 얇다 이런 얘기하죠. 누가 말 한마디 하면요 거기에 막 왔다갔다 해버립니다. 물론 참고해야죠. 세상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참고하는 거지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면 우린 늘 왔다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드름에서 난다. 드름에서 그럼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첫 스타트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너희의 본톡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약시대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이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이사할 수 있습니다. 워낙 포장이사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시대 이 족장시대에는 한 번 그 동네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모든 가족과 조상들이 다 그 한 지역에서 살다가 평생 거기서 살다가 평생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부족시대입니다. 족장시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어딘지도 확실치 않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100% 순정하고 나간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로여 계셨다. 의로여 계셨다는 거죠. 내 기준에 잡혀서 내 생각에 잡혀서 하냐 마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건 벌써 믿음이 아닙니다. 왜? 내 생각에 잡혀있는 거죠. 내 기준에 잡혀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또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각인 결국 각인의 싸움입니다. 왜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말씀을 놓쳐버립니까? 교회에선 은혜 받고 교회에선 말씀 기억하고 교회에서 포럼할 때 말씀 다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에만 나가면 현장에만 나가면 직장에만 나가면 일터에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벌써 말씀이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들을 때는 웬만해서 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다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제대로 각인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또 중간에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어려움 만나면요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잡혀서 한 주간 고생하게 됩니다. 각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은혜 받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온 게 뭔지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문제가 왔다 사건이 터졌다 무슨 말이죠?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어려움이 아니죠.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지금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조금만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를 붙잡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응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소망을 해도 믿음이 응답이 되는 시간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응답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이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받고 빠져나올 것이냐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의 틀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가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너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우리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라. 증인. 오직 성령. 권능받아라. 그러면 증인될 것이다. 즉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질 확신 속에서 행복하게 확신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보증수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